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해외뉴스 외식뉴스 전해드리는 펭귄펭귄이구요 네 오늘도 로이터통신 한번 가볼게요 저 아이가 누굴까요? 음 같이 한번 볼까요? 네 네 로봇돌핀이에요 로봇돌고래 신기하지 않나요? 고개도 까딱까딱하고 네 사람들하고 저렇게 교감할 수도 있는 저런 능력을 가진 로봇 네 사실 돌고래는 되게 말이 많잖아요 굉장히 감금이라고 해야 되나 잡아놓고 막 트레이닝 시키고 굉장히 동물학대라고 말이 많은데 네 살아있는 동물을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영화를 위해서 네 90년대부터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3천명 3천마리 잠깐 3천마리 넘는 네 이게 다 잡혀가지고서는 단순히 사람들한테 경험을 주기 위해서 감금이 되어 있고 단순히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욕구를 풀기 위해서 있다는 게 너무 사실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니냐 사실 동물원에 대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동물원이 동물에 있다 보면은 제명에 못 살고 정신적으로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프리윌리, 딥블루시 이런 영화에도 저렇게 쓰여졌다 그러거든요 실제 돌핀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짜 돌고래와 이 로봇 돌핀이 뭐가 다른지에 대한 차이점 아 그러니까는 진짜 그 잡아다가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 시키고 사육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굉장히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안는 거죠 그래도 동물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대요 이렇게 만든 이 네 로봇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차이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의료용 실리콘 스킨이라고 하고 어 저게 얼마라고 하더라 아직 안 나왔나 크기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파운드라서 제가 살짝 계산을 해봤거든요 미리 네 250kg 정도 무게가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실제가 아니지만 정말 실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정말 동물을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네 아이들이 되게 신기하죠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3에서 5밀리언이라고 그러거든요 밀리언 달러스라고 그러는데 밀리언 달러스라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쉽게 봤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어 네 1밀리언을 10억 정도로 보면은 그냥 환율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도 1200원대에서 살짝 살짝 계속 떨어져서 1100원대죠 네 30억에서 50억 정도 근데 실제 실제 돌핀이 실제 돌고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실제 돌고래 가격을 알 수는 없지만 네 그것도 뭐 상당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네 이거는 어쨌거나 굉장히 어 그냥 동물학대 이런 걸 해도 좋고 동물원 동물원 이런 거 너무 사실 교육이다고 해놓고서는 남을 해치고 있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네 펭귄 펭귄 이었구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ever good one 안녕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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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